어? 어? 아니 왜 이러고 계세요? 바람 맞았어요 하영사님한테 같이 저녁 먹기로 했었는데 아 예 그 녀석은 왜? 저보다 더 급한 일이 있나 보죠 별일 없는데 응 지율이 그 아이인가 보네요 자식 아니 그래도 순서는 정해야지 결국 유태우한테 자백을 받아내고 참 강하시네요 이기셨어요 그 놈한테 이겨서 좋았습니까? 네 아 네 네 이기셨어요 그 놈한테 네 이겨서 좋았습니까? 네 아 네 아 네 아 아까부터 말썽이네요 도와드릴까요? 이겨서 좋았어? 이겨서 좋았습니까? 이겨서 좋았어